일반적으로 월말이면 상당히 거시지표 등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뒤흔들만한 변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그럼과 동시에 4월을 잘 마무리 짓고 이제 5월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먼저 마지막 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벤트 등과 주목해야 될 변수들을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일이죠 지금 북한의 참관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리스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서 혼풍이 불었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세제 개편안 관련된 얘기였는데 지금 시장 안에서는 26일 정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8일 이전에는 일단 발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부분은 우리 이제 1.4분기 GDP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금융정책회의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글로벌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일단 또 우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100일 보통 우리 100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학 가기 전에 100일 시험치기 전에 100일 전에는 100일 줄을 마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되게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100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여러 안들도 세울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우리 시장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다 특히 이제 실적 발표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4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번 주만 한 56개 되는 종목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태훈 팀장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주요 내용 이외에 또 따로 또 주목하시는 어떤 이슈 등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국내 쪽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7일 날 발표가 되는 그 조금 전 언급해 주셨듯이 한국의 GDP 발표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지난주 주 후반 흐름을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주 후반 목요일 쯤에 그 4월 달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이 전년 동기돼서 28%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모멘텀으로 해서 주 후반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그렇다라면 그 수출입 동향이 좀 중간 성적이라고 한다라면은 어떤 최종판 최종 성적이 GDP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어쨌든 뭐 전체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GDP의 80%가 수출이라는 점을 볼 때 어쨌든 1차적으로 수출 동향이 잘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1분기 GDP도 잘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저급할지 모르겠지만 체급발이 좀 중요하다고 1분기 어떤 그 GDP 발표가 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향후 전망에 대한 어떤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흐름을 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GDP보다는 일단 한국의 GDP를 먼저 좀 보자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이유는 지난주 주 후반 쪽에 한국의 수출입 동향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게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볼 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항목별 하나하나씩 이제 좀 점검을 해보죠 먼저 이제 대북 리스크와 관련된 점인데 뭐 저희가 너무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일정이라든지 여러 행사 등에 하나하나 조금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뭐 태양절까지 뭐 위기가 최고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사의 내용까지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대북 리스크와 관련돼서 지금 물론 이제 선거와 조금 맞물려 있는 측면 등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정점을 쳤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우려감은 제가 고조시켰죠 네 그렇죠 제가 MBC까지 들먹어가면서 상당히 고조시켰는데 일단은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국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외국인대 수선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무사히 끝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가 완전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러시아 쪽 같은 경우 중국의 군사 움직임의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칼빈스노 같은 경우는 아시아시피 25일 날 동해상에 진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일단은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어쨌든 좀 억제를 하는 효과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확대만 되지 않는다라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5일 날 인민군 창건을 통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잠재적인 리스크로는 분명히 계속해서 끌고 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 북한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지만 항상 그러듯이 핵실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연평도 천안을 보더라도 돌발적인 어떤 시장 변동성으로 작용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주요 변수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돌발적인 변수로 일단은 계속해서 참고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어서 이제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실 지난주 다수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었던 점이 연준의 자산 축소와 관련된 어스페 등이 시장에서는 제기가 됐고 지금 연준은 자신의 갈 길을 계속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중앙은행 등에 대한 통화정책이 이런 연준의 행보와 호흡을 같이 해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이 ECB와 BOJ 등에 대한 어떤 통화정책 기조 등에 대해서도 전망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은 일단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는 거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많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 이제 요건 조금 생뚱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던 두 나라가 있죠 일본하고 그 다음에 독일인데 독일은 주가가 많이 안 갔거든요 경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주가가 많이 갔죠 요인이 뭐냐면 정부에서 통화를 갖다가 푸느냐 안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통화를 긴축을 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통화를 이렇게 긴축을 시킬 때 유럽이든 아니면 일본이든 돈을 풀자리가 있으면 전 세계 유동성 자체가 지켜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양쪽 완화를 중단을 한다고 하면 전 세계의 통화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가의 숙률 자체는 그만큼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가 소름이 좀 길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ECB의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아니면 비호제의 통화의 항방에 대한 얘기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ECB는 경기가 좀 살아나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쪽 완화를 그만한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긴축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금 지난달부터 양쪽 완화 규모는 축소를 시작했죠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일단 해본다면 근본적으로 양쪽 완화 축소의 속도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전 세계의 어떤 시장 수익률이 나오기 좀 힘들고 특히나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상체 한 3.5%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한 2.6%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래는 1.9% 더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2.6%니까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입니다만 글로벌 투자자가 봤을 때는 시장의 평균 경제 성장률도 안 나오는 나라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살아난 나라에 투자를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뉘앙스로 우리가 이번 통화정책회에서 일단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GDP 성장률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좋게 나오는 부분에 흥분을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전 세계 경제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주안점을 좀 조심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동성도 궁금한 부분이지만 사실 이런 통화정책기조를 기준해가지고 외환시장에서의 반응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난 밤 같은 경우 프랑스 선거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유라가 강세 모습 등을 띄웠었고 또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달러와의 약세 지지 발언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NRA가 상당한 강세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기조를 확인하는 것이 외환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의 강세 기조인 유로화와 NRA의 기조 자체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아니면 더 강화되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판단해 보죠 일단은 NRA 쪽을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 주 비호제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4월 11일까지는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조금은 통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띄웠었거든요 분명히 분명히 띄웠다가 조금 축소가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간에 또 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트럼프가 달러가 좀 강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달러가 약세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NRA가 달러 대비해서 109엔, 108엔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스가 관방장관이 또 나섰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이 일본 NRA 강세가 좀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23일날 또 구로다 총재가 말을 바꿨더라고요 2%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 통화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최종 결정판이 그렇다면 달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달러의 어떤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일본 쪽은 당분간 이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계속해서 일본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에 예고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경기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아직까지 0%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즉 달러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자국적으로 봤을 때 물가라는 부분도의 어떤 핑계거리가 분명히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분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NRA 약세 기조를 유지를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주식시장과 조금 압축시켜서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일본과 상당히 경쟁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가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볼 수 있던 부분들이 NRA 대비 원화가 조금은 그래도 약세가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 대비 NRA, 달러 대비 원화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도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강세였고 그리고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NRA가 약세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원화가 NRA 대비해서 강세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라면 지금 1분기 쪽에 일단 현대기하차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 부분이 계속 현대기하차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로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NRA 약세 기조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원화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원화 절상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2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원화 절상 1200원을 고점을 하고는 이 절상 흐름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여기서 큰 변동성만 없다라면 이 두 가지 전제를 깔게 된다라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작은 변수, 일시적인 변수를 제외를 해놓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세로 다시금 전환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인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원화 절상 흐름이 강세가 지속이 된다 원화는 계속적으로 강세가 이어진다는 뜻이고 NRA와 NRA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NRA는 계속해서 어떻게 본다면 약세 쪽하고 NRA 쪽 같은 게 약세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화정책회의 이후에는 리바운드를 하게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보시는 거죠 결국 이런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어떤 변화는 결국 외환시장과 글로벌 유동성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월말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미국 소비 항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소매 판매등과 같은 항목들이 과연 현재 투자자들의 기대체에 충족할 만한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도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괜찮게 나올 걸로 저는 일단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씩 얘기하는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저는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있냐 하면 애가 막 날마다 고기만 먹고 열심히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계속 먹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얘가 살이 좀 빠져야 되는데 살을 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 경기는 지금 살아나는 쪽으로 어차피 방향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먹을 게 많은 집에 애가 계속 먹다가 살찌는 것처럼 달러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너무 살찌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가는 건 안 좋아 약세로 좀 보낼 거야 애를 다이어트 시키겠다 그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한 번씩은 충격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조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좀 생각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얘기 자체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좋게 나온다고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나오면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변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수들을 하나하나 체킬랩 봤을 때 시작이 그래서 상승으로 갈 건지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더 강한데 이런 기조가 더 이어질지 저는 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코스피가 강한 부분 자체는 세제 개편안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면 코스타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 지금 이게 약간 좀 혼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국경세 논란이 좀 있거든요 국경세가 들어가게 되면 에나 약세고 에나가 따라 원화가 에나 대비해서 강세든 약세든 관계없이 일단 수출은 어려워지는 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럼 코스피 자체가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코스피에 들어오는 매수는 어떻게 해서 일단은 인덱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일단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그 금융주하고 강세를 보이는 부분은 그쪽 오늘 강세 보이는 업종들을 가만히 보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기간이 같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 매수 빠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주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데 향후에 지표를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요즘 바뀌지 않을 기조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융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다른 제조업한테는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일단은 코스닥 쪽으로 다시 매기가 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시장 상황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지난 주 후반부터 다시 또 대용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라는 것들이 감지가 됐고 또 생각보다 코스닥으로 대표되는 중소용류들을 내리는 속도가 조금 빠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코스닥에 대한 투자 판단 등도 조금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일단 코스피 하셨으니까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1차적인 오늘 하락만 놓고 보게 된다면 1차적인 원인은 상대적인 소외 이런 측면 해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프랑스 대선 이슈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선 이슈가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프랑스 대선 이슈 핵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중소용주 중심의 코스닥보다는 아무래도 코스피가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코스피가 반응을 했다면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적으로 같다면 코스닥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부진한 부분이 1차적인 원인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외 쪽보다는 대내 쪽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적 얘기할 때 최근에 코스피 쪽 얘기는 상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은 코스닥인 얘기는 현재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대비에 조금은 실적 기도감이 저저한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로 오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대외 이슈가 반영되지 않게 되면서 상대적인 소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에서 조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좀 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부진한 이유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좀 반등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약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다음에는 좀 반등에 대한 기미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밀려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상승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또 더 밀려야 되죠 일단 좀 더 밀려야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신 것대로 순환매가 돌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원제재 가격 상승 때문에 철강주들이 갈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라든지 IT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라면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수출이 더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음식이어도 갈 수가 있고요 여러 부분의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IT 부품, 반도체 장비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얘들 빼고 난 다음엔 누가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화장품인가 아니면 게임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붙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모멘텀이 좀 약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는 어떡할 건데 라고 하면 얘들은 지금 한 1년 정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올라있는 부분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가고 코스닥이 조금 더 눌려준다면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가 가격의 어떤 시장에서 봐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면 충분히 터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 거래가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거래가 모르는 종목을 보면 웹젠이라든지 아니면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WGM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여러분들 오늘 살펴보시면 코스닥 안에서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종목들은 밀린 종목이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강준혁 대표가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수납매가 돌 곳이 참 많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와닿는데요 최근 4월 한 달간의 움직임을 보면 내수주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금융주라든지 증권 등과 같은 다른 범죄 종목들로 확산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현재 펀드매니저들을 만나봐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나 내수주 쪽에 관심을 두다가 이제는 오히려 수급이나 시총 상위주의 어떤 포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런 선순환 과정 중에 또 한 번 코스닥과 중소형들들이 또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한번 어떤 전략적인 수립 관점에 있어서는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까지 또 특징주 점검을 하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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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